이름은 러브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게임은 상어가 되어서 인간들을 잡아먹거나 상어를 피해서 총으로 상어를 죽이거나 그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상어 좋아해? 아니 너무 무서워 죽긴 한데 무서워 무섭지 않아 무서워 완전 좋아해 미호가 상어가 되었어 어이 그런 총으로 날 잡을 생각인가? 상어 체력이 달아져 있는데 왜 달아져 있지? 뭐지? 괜찮아 괜찮아 상어 체력은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어 미호 상어다 미호 상어 상어 뚜루루 뚜루루 저기 있구만 바로 시작한다 무서운 뚜루루 뚜루루 뒤에 여기 있다 뒤에 네 상어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죠? 맞췄어 맞췄어 어디야 어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확실해 맞아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도망가 소모들 야 여기만 야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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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먹혔다 여기만 와 진짜 무서워 나 전생에 상어였나봐 와 진짜 짝인데? 이러면 이번에 리아가 상어고요 이번에 사람이 잡히면 사람이 상어가 되는 거 같아 준비 상어니까 미호야! 야 미호야 벌써 장어 먹히면 어떡해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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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쟤 너무 공격적이야 미호야! 어 나도 상어 됐어 얘들아 어? 좀비 상어다 이거 죽으면 상어 되는 거 맞네 인간 인간 저기있구만 인간이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구만 어디있어? 저기 있구만 한놈 찾았구만 얍! 오 너 상호 그 자첸데? 구독 어? 모르는 친구가 상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한번 살아볼까? 이번에는 나는 AK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니아하고 운전해 미호는 잘하니까 난 어떡하지? 도망만 잘 치고 있어봐, 우리를 구조해 주려 생각을 하라고 와 미호비 왜 이렇게 커? 너 원피스 찍으러 가? 난 해저왕이 될 거야 왜 왜 이렇게 커? 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어 여멘아, 나 운전을 좀 못해 와 나 맞췄어 저 상호 아무래도 좀 봐본 거 같아, 가까이 가서 맞춰보자 얘들아, 도와줘 알았어, 도와줄게 야, 나 이거 구하면 어떡해 야, 나 이거 구하면 어떡해 구조 바람, 구조 바람 구조 왔음, 구조 왔음 오케이, 나 두대 때렸음 미호야, 나 구조 좀 나 아래 있어, 아래 니가 타, 옆에 사다리 타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상호 온다 아니야 형님 버려 뭐야 뭐야 네베 어떡해 괜찮아, 아직 안 죽었어 쏴, 쏴 얘들아 네베 타 알았어, 알았어, 어디야 여기에 나 여기 있어, 여기 코암피 있어, 코암피 타, 얘들아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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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와, 근데 이게 원거리가 안 맞아서 이게 오, 피 얼마 안 남았어 쏘자, 쏘자, 쏘자 좀만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좋아요 얘들아 알지? 나는 유튜브와 각 생각 안 하고 바로 잡는 거 간다 리아야, 쏠 준비 생각 안 하고 막 들게 오, 베이컨 죽어 야, 벌써? 나 물렸어 무섭지? 한 대도 못 때리겠지? 어디 있지? 그런데 어디 있지? 내가 정화한 guy censor 저기 있다 야맨이 저기 있네 에예예예예예예옷 이 근처인데? 뭐 찾겠지? 뭐 찾겠지? 여기있다 상호 사냥 쉽지 않네 그러니꺼 이 작살 안좋아 소충이 제일 좋아 이번엔 내가 상호 1판 해야겠다 이번엔 내가 상어 한 판 할게 상어가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 인여문 오케이 마지막 상어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흩어지자 티마저하자 얘들아 긴장해 잉여상어 뚜루루뚜루루 자상한 뚜루루뚜루루 자상하게 안생겼어요 잉여상어 오오오 빨리 가야지 저기 인간 발견 인간 개또아제 저기 인간의 냄새가 나요 인간 야미 잡아먹었어요 인간을 배도 부셔버리고 또 어딨을까오 우리 하야 그래도 같이 쏴야 되지 않겠어? 총을 쏴야 되잖아 맞는 소리야 이 근처에서 잠복하자 근데 안 보이네 저쪽에 있거든? 저쪽에 친구들이 안 보여요 저기 있다 저기 있네요 너네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피하고 피하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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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맞추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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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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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빠밤 빠밤 니아야 어딨어? 배를 다 부셔버리고 상어의 승리에요! 엄청 억게 상어 사냥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또 가버리는구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상어가 되어서 인간들을 잡아보았어요 정말 상어는 무시무시하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